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여 양파를 사과처럼 먹는 아이를 소개할게유 영상 보면서 설명할테니 잘 봐봐유 이 아가의 손에 든건 양파인디 글쎄 아가가 양파를 잘못 집어가지고 엄마 사과 먹어대냐고 물어봤디야 근데 엄마가 애기야 고것마려 양파여 그거 엄청나게 매운건디 했더니 이초맨엔 아가가 말여 아뇨아뇨 엄마 이건 사과여 그러는겨 글쎄 이초맨엔 아가가 자꾸 우겨대니께 말여 엄마가 그럼 사과 먹어봐 하니께 아가가 이렇게 우겅우겅 씹어먹는겨 참말로 그렇다고 저 매운 양파를 저쪼맨 아가가 잘도 씹어먹네 그리야 양파 저거 엄청 매운디 아주그냥 고집이 장난아닌게벼 아무튼 이 귀여운 아기 영상 좀 끝까지 잘 봐봐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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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